아 뭐 명분아 명각 명나 음 우리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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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 할래 으 아 이게 무슨 냄새.. 무슨 일이야? 아니 아까 우리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글쎄 우리한테 미인방명이래 뭐? 그럼 우리 하루살이 인생인 거야? 안돼 난 오래 살 거야 못생겨질 거야 나도 못생겨질 거야 나도 못생겨질 거야 충분해 너는 장수할 수 있어? 너는 이게 좀 난데? 울지 마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미인방명이라고 얘기 안 했어 미인방명이라고 그랬어 귀여워 무서워 안 보여 앞에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미쳤어? 좋은 일 있어? 내가 퍼스트할 때마다 마주치는 남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남자 나 좋아하나 봐 맨날 내 자리 맡아놓는 거 있지? 아주 좋았겠다 아주 설레였겠다 아주 머니로 보지 않았을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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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려줘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얼굴 가리고 웃어? 아니 왜 웃어? 아니 내가 어제 길을 걸어 가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쫓아오면서 저 저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 저 시간이 있으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저 팔개 아니세요? 귀여워! 귀여워! 진짜 살려줘 너네 뭐야 그게? 너무 또 미안해 얘들아 응? 우리 심심한데 클럽이나 갈까? 콜 콜 나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너무 어려보여어? 아니 뭐 그건 좋을 대로 생각하고 네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 우리 10월달쯤 가는 게 어떨까? 왜? 그때 할로윈이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귀여워! 귀여워! 돈 줄게 살려줘 안 보여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맞아 명훈이 너 나 좋아했었잖아 무슨 소리야 나 좋아했었어 나 좋아했었어 명훈이 너 대학교 때 누구 좋아했어? 나 고졸이야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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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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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명만 얘기할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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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다 기억났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밥 먹을 시간이야? 응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 너 춤추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로에게 칭찬 한마디씩 할까? 나부터 할게 응 너흰 너무 예쁜 것 같아 너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너흰 너무 섹시한 것 같아 너흰 너무 한 것 같아 귀여워 왜 돌아? 왜 돌아? 왜 돌아? 왜 앉아? 응? 얘들아 축하해줘 나 프러포즈 받았어 또? 또? 좀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박보검 아 빵 터졌네 아니 보검이가 올해 안에 결혼하자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너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귀여워 갑자기 왜 이렇게 도는 거야? 넌 왜 안.. 너는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입맛이 없어? 아니 소개팅 남자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남자 밥은 안 먹고 자꾸 나만 쳐다보는 거야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 응 그거 알아요? 먹는 모습도 예쁘다는 거 그거 알아요? 먹는 모습이 참 섹시하다는 거 그거 알아요? 그거 제 거에요 귀여워 안 섹시해 안 보여 앞에 네 명훈이 너 혼날래? 응? 왜? 왜? 나 좋아하지 말라고 했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패트만 얘기할게 너 여자들이랑 술 먹을 때 왜 자꾸 나 불러? 나 질투심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아니 남자가 부족해서 귀여워 안 피곤하니? 왜 이거 하지? 너는 하지마 아 얘들아 우리 마흔살 될 때까지 결혼 못하면 다 같이 살자 응 재밌겠다 응 신나겠다 아 죽겠다 그럼 내가 돈이 가장 많으니까 집 살게 난 가구 살게 난 전자제품 살게 난 혼자 살게 귀여워 귀여워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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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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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아 속상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누가 네 거 뺏어 먹었어? 이제서야 우리가 솔로인 이유를 알았어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이 있어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동안 용기 있는 남자들이 없었던 거야 그게 아니고 남자분들 용기를 내세요 남자분들 고백하세요 남자분들 날 가지세요 남자분들 도망가세요 시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뭐야 외도라 외도냐고 외도냐고 왜 앉아? 네 얘들아 축하해줘 나 CF 찍었어 돈 많이 버네 돈 많이 버네 매를 버네 누구랑 찍냐고? 저기 물어보신 분 물어보신 분 계세요? 김수연 아니 가만히 있어봐 물어보신 분 계시냐고 그래 맞아 김수연 아니 이 사람 나한테 주말에 시간 되냐며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응 그러다 둘이 같이 여행 가겠다 어머 그러다 너 시집 가겠다 어머 그러다 너 감옥 가겠다 어머 이번에 아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시험에 뭐해라 뭐하게 벌어놓으냐 아 넌 왜 앉아 아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끼니 걸렀어? 아니 내가 해변가에서 태닝을 하려고 누워있는데 남자들이 우르륵 몰려와서 나한테 물을 뿌리더니 바다에 빠트리는 거야 어 참 다들 왜 그러는 거야? 해변에서 너랑 놀고 싶었나 보다 해변에서 니가 제일 예뻤나 보다 해변에 떠밀려온 바다 코끼리인 줄 알았나 보다 시 시 아 이번에 어 너 입에서 뱉는 거 처음 봤다 야 웨이버 하지마 얘들아 우리 우정여행 가자 좋아 언제 가는 게 좋을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럼 내가 차를 빌릴게 내가 텐트를 빌릴게 내가 보트를 빌릴게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봤을 때 너는 그냥 미친 거 같아 내가 이렇게 빌게 미친 거 같아 아니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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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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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너네 그거 들었어? 뭘 뭘 맛집 생겼대? 아니 우리가 클럽에서 춤을 추는데 뒤에서 남자들이 우리한테 트와이스 트와이스 이러는 거 아니 우리가 아이돌 트와이스 같단 얘기야? 완전 어이없어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남자들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트와이스 트와이스라고 안 했어 그럼? 또 와 있어? 아 제네 또 와 있어? 가자 가자 또 와 있어? 아 진짜 그랬어 뭐야 어디가? 왜 돌아? 아 그만? 음악 꺼졌잖아 그만해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왜? 너 나 좋아하지 말라고 했지?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자꾸 밤마다 나한테 전화해? 보고 싶어서? 좋아해서? 돈을 안 갚아서 돈을 갚아 돈을 갚아 씨... 아 진짜 돈 갚자고 너 전자담배 산다고 3만원 빌려갔잖아 왜 앉아? 얘들아 축하해 줘 나 썸남 생겼어 아 설레겠다 설레겠다 설레발 치지마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송중기 어? 저기 물어보신 분 계세요? 송중기 아 잠깐 기다려봐 어 없는데? 송중기 아니 이 사람 계속 쳐다보길래 내가 아아? 하고 윙크를 했거든? 근데 얼굴이 새빨개진 거야 어? 그러다 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다 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다 진짜 눈 맞는 거 아니야 너? 아이 얼굴 만지지 않아 진짜로 얼굴에 뭐가 나아? 야 너는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왜 그래? 왜 그래? 배불러? 아니 내가 어제 호수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물을 마시는데 체크 체크 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 사람들이 나몰래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왜? 아마 모델인 줄 알았던 게 아닐까? 아마 배우인 줄 알았던 거 아닐까? 하마 인 줄 알았던 거 아닐까? 시... 시원해 근데 넌... 야 왜 이거 하지 마 진짜 야 왜 이래? 나 사람들이 진짜 싫어해 아니 음악 꺼졌잖아 얘들아 우리 우정사진 찍기로 했잖아 우리 컨셉 잡아서 찍자 난 백설공주 난 원더우먼 난 마틸다 난 투명인간 안 가도 되지? 우리 그 사진 찍어서 각자 집에 걸어놓자 좋아 집에 걸어놓고 매일 봐야겠다 집에 걸어놓고 너희 생각해야겠다 집에 걸어놓고 귀신 쫓아야겠다 토크가 같이 아하하하하하 쓰읍 쉬! 씻!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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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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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응 얘들아 우리 어릴 때 기억나? 뭐? 같이 산에 갔던 거? 산에 가서 길 잃었던 거? 거기서 멧돼지랑 싸운 거? 무슨 소리야? 너가 이겼잖아 뭐가? 먹었잖아 그게 아니라 어릴 때 그 남자애들이 우리한테 엄친딸 같다 그랬잖아 명훈이 너도 그랬지? 아 기억난다 아 근데 엄친딸 같다라고는 얘기 안 했어 그럼? 엄친딸 같다 그랬지 엄마 친구 넌 삼친 삼촌 친구 넌 할친 할머니 친구 갑자기 왜 돌아? 어디가? 뭐야 얘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왜? 나 좋아하지 말라고 했지 미친 거 아냐? 미친 거 아냐? 얘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얘 내가 남자랑 데이트하고 있을 때 너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남자한테 물 뿌린 거야? 이 여자 내 거라고? 제발 포기하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냐 씨 너 남자 협박해서 만나고 문 안 돼 어디 가? 무거워 왜 앉아 얘들아 축하해줘 나 가수랑 연애할 거 같아 좋겠다 좋겠다 돌겠다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박효신 저기 물어보신 분 계세요? 박효신 안 물어봤는데 박효신 아니 이 사람 어젯밤에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거 있지? 사랑해 세레나데 사랑해 세레나데 왜 이렇게 나데? 진짜 얼굴에 뭐 나아 너는 아니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밥 먹다 잠들었어? 아니 나 요즘 피트니스 모델 준비 중이잖아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 새벽에 해수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백화그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어머 널 시키 본 거 아니야? 어머 널 물로 본 거 아니야? 어머 널 짐볼로 본 거 아니야?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웅크리고 있지마 오해할 수도 있잖아 웨이버 하지 마라 보기 싫다 진짜 얘들아 우리 날도 더운데 워터파크 가자 좋아 난 비키니 나도 비키니? 저리 안 비키니? 명훈이 너 나 들어서 물에 빠트리면 안 돼? 굴리면 모를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은 가져마자 수영해야지 난 가져마자 수영해야지 난 가져마자 태닝해야지 난 가지 말아야지 쉬잇 아퍼 명훈아 명훈아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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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아 누굴까? 널 예뻐해줄 사람? 널 사랑해줄 사람? 널 들 수 있는 사람? 나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 안 쳐다보기 힘들지 명훈아 니가 남자로서 얘기해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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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제일 예쁘대 우리 엄마도 그랬어 왜 돌아? 어디가?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왜? 나 좋아하지 말라고 했지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너 내가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왜 내 다리 훔쳐봤어? 반했어? 야 너 자꾸 튀질하게 나올래? 너 자꾸 구질구질하게 나올래? 너 조기축구 나올래? 아니 진짜로 한번 꼭 나와주라 근데 너 운동을 따로 하는거야? 네 어디 왜 이렇게 돌아 왜 앉아? 왜 앉아? 얘들아 축하해줘 나 썸타는 영화배우랑 곧 있음 키스할 것 같아 부럽다 부럽다 드럽다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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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람 어제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내 손을 잡고 막 뛰는 거 있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랄까? 혹시 비포 선셋? 혹시 라라랜드? 혹성 탈출? 여기 팔 제모를 해야 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아 야 이거 아우 아우 야 넌 진짜 앉지마라 어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밥 남겼어? 야 얼마 전에 동산 갔다 왔잖아 야 야 방지턱도 못 놓으면서 무슨 야 너 계속 얘기해봐 내가 산에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어떤 남자한테 물이냐고 물었더니 이 남자 물이랑 먹을 거랑 다 죽고 부끄러운지 도망가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음 이 여자 매력적이다 이 여자 환상적이다? 너 호피 입고 가서니? 야 그래도 목걸이 터질 것 같아 흰 걸로 바꿔달라 그래 얘들아 우리 주말에 클럽 가자 좋아 난 거기서 남자를 유혹할 거야 나도 유혹할 거야 그럼 난 유혹할 거야 어 근데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넘어올까? 음 머리를 풀어야 되나? 단추를 풀어야 되나? 그럼 난 개를 풀어야 되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씨 15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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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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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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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응 아 궁금해 뭐가? 뭐가? 자면서도 먹을 수 있는지?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헌팅 당할 뻔 했잖아 사냥꾼 만났어? 아 조심하라니까 요즘 멧돼지 사냥 철이야 그게 아니라 그 남자들 우리랑 자꾸 눈 마주치니까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서 뭔가를 얘기하려다가 그냥 갔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음 우리 같이 놀까? 우리 한 잔 할까? 우리 한 판 뜰까? 어? 너네 검은 옷 입고 몰려다니니까 자꾸 시비 걸리지 귀여워 왜 돌아 어디 가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왜? 나 좋아하지 말라고 했지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야 너 죽고 싶어? 너 저번에 워터파크 갔을 때 비키니 입은 내 모습 왜 자꾸 훔쳐봤어? 왜 그런 거야? 너 자꾸 나 탐낼래? 네 눈빛 너무 더러워 네 마음 너무 더러워 너 베렛나루 너무 더러워 야 베렛나루의 참외배꼽이니까 참외가 열린 줄 알았다 깎아 왜 앉아? 얘들아 축하해줘 나 아이돌이랑 사귈 거 같아 헉 샘나 어 샘나 헉 참나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강다니엘 아니 이 친구 몇 번 안 만났는데 자기 핸드폰에 내 번호를 애칭으로 저장해 놓은 거 있지? 혹시 애기? 혹시 자기? 혹시 맥이? 세 번에 근데 진짜 가미긴 했어요 야 물가에 가지 마라 야 낚시당한 거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야 이거 하지마 우리 엄마가 진짜 싫어해 아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소화가 안돼? 무슨 소리야? 아니 나 어제 인형 뽑기 하고 왔거든 아유 인형은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가 안되지 솜이 얼마나 소화가 안되는데 뱉어 뱉어 아니 내가 인형을 뽑고 너무 신나서 방방 뛰는데 그 모습이 귀여웠던지 내 옆에 있던 썸남이 내 팔을 탁 잡는 거야 너한테 반했나 보다 너한테 빠졌나 보다 땅이 흔들렸나 보다 이even tapi Noise 근데 명금 머리에도 이렇게 만져대는 거야 아유 너무 좋음 얘들아 우리 주말에 파티 가자 다들 섹시하게 입고 와 나는 오케이 나는 오케이 내 눈 어떡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쭉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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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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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기분 좋은 일 있어? 기분 좋은 일 있어? 틀음했는데 고기 맞나? 아니 명훈이 군대 면회 갔을 때 생각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선인들한테 윙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명훈이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명훈아 선인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영영 못 잊겠다고? 영광이라고? 나 영창가라고 너네 덕분에 내가 전과가 생겼어 어? 어떻게 생각하니? 어디가? 아니 어디가 명훈이 너 혼날래? 너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나 좋아하잖아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너 어제 친구들이랑 있다가 나 마주쳤을 때 친구들이 나한테 귓속말 했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네 얼굴이 빨개진 거야? 혹시 여친이냐고? 애인이냐고? 큰형이냐고 아니 그니까 평소에 전투화를 신고 다니지 뭐 왜 그걸 신고 다니니? 너 그거 어서 난 거니? 야 머리 잡고는 왜 두는 거야? 왜 앉아? 얘들아 축하해줘 나 썸남이랑 1박 2 여행 갔다 왔어 잉 부러워 잉 부러워 입 다물어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지창욱 아니 물속에서 놀다가 내가 머리를 촥 젖히면서 나왔더니 완전 넋이 나간 얼굴로 나한테 이러는 거 있지? 우와 이거 실화냐? 우와 이거 실화냐? 우와 이거 실화냐? 우와 이거 피라냐? 그냥 말할 때 빼고는 입을 열지 마 약간 오해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야 이거 우리 아빠가 되게 싫어하더라 아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음식 씹어 먹었어? 아니 내가 캠퍼스를 거닐다가 책을 떨어뜨려서 손을 받아 책을 딱 주우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그걸 주워주는 척 하면서 내 손목을 탁 잡는 거야 그리고 뭐랬는지 알아? 우리 통했나봐요 통했나봐요 통병 가봐요 통병 가봐요 어? 야 근데 진짜 통병잖아 얘들아 요즘 날씨 너무 덥다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우 덮어 이러지 말고 우리 이따가 시원한 계곡 가자 민경이 넌 글래머러스하니까 탱크탑 입고 나와? 넌 나영이 예쁘니까 시술 입고 나와? 넌 다리가 예쁘니까 핫팬츠 입고 나와? 너네 따라 나와 너네 따라 나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해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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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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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한 명만? 응, 응, 응 아, 맞다! 오늘이지! 무슨 날인데? 무슨 날인데? 소 잡는 날? 아니, 오늘 명훈이 생일이잖아 명훈아, 우리가 케이크 준비할 테니까 너는 소원 빌고 촛불 꺼? 촛불 꺼? 촛불 꺼? 신경 꺼? 우리가 생일 선물도 준비했어 그건 바로 우리의 에, 큐! 에, 큐! 에, 큐! 철, 큐! 선물은 저기, 선물은 돈으로 사서 줘 어지러워 앉지마, 싫어 얘들아, 축하해줘 나 연하남이랑 연애할 것 같아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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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유승호 9살 연아 도둑이야! 아니, 이 친구 나이는 어린데 굉장히 성숙한 면이 있더라 그래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어 거짓말 그러다 또 뻥 차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그러다 또 금세 차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그러다 또 수갑 차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쉿 세 번에 너 매번 그 연예인들한테 그러다 너 전부가 2번이나 하지 아니, 아니라고? 야, 뭐야 너 너 아,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혼자 발톱 깎았어? 어이구 장하다 아니, 나 요즘 신부 수업 봤잖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계속 얘기해봐요 재밌겠다 요리학원에서 능숙하게 고기를 손질하고 있는데 잘생긴 셰프가 나에게 입을 턱 벌리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이 여자 신부 깜으로 100점이다 이 여자 며느리 깜으로 100점이다 이 여자 100점이다 이 여자 100점이다 아니, 고기를 이렇게 썰자마자 먹으니까 그렇게도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이 여자 100점이다 이 부분이 우리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야 얘들아, 좀 있으면 해교랑 중기랑 결혼하잖아 그날 전부 쫙 빼입고 결혼식장 입구에서 만나 입구에서 만나? 입구에서 만나? 입구에서 만나? 입구에서 막을걸? 근데 우리가 부캐 받으면 어떡하지? 부캐 받으면 6개월 안으로 결혼해야 된대 그럼 난 부캐 받고 명훈이한테 시집가야겠다 부캐 받고 명훈이한테 시집가야겠다 난 너네 들이받고 경찰서 가야겠다 아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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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응 아, 궁금해 뭐가? 뭐가? 수박을 왜 잘라 먹는지? 아니,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이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 음, 나 같은 강아지상? 앙 앙! 나 같은 고양이상? 난 저세상만 내 얘기해줘 너는 밥상 너는 우거지상 너는 저기 매우이상 싫어, 아니지마 진짜 싫어 얘들아, 축하해줘 나, 영화배우랑 썸타 풋풋하다 풋풋하다 풋 누구냐고? 응? 안 물어봤어 공유 아니, 글쎄 어제는 같이 화보 촬영을 하는데 내가 공유오빠를 이렇게 안으면서 포즈를 이렇게 취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와, 사귀고 싶다 우와, 사귀고 싶다 우와, 사마귀 같다 기분해 너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지? 어? 인정해, 안해? 어? 이거 뭐야? 이 부분에서 시청률이 제일 떨어져 아,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나 요즘 클럽에 빠졌잖아 클럽 샌드위치? 아니, 춤 너 클럽 샌드위치 먹으면 춤이 절로 나오잖아 아니, 클럽에서 괜찮은 남자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렇게 섹시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쑥덕거리는지 알아? 우와, 저 여자 선수다 우와, 저 여자 선수다 우와, 저 여자 선수다 우와, 저 여자 스모 선수다 야, 근데 너 한 번 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놔 어? 야, 일본 재패 어? 야, 일본 재패 외워버리 어? 집에 효도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명훈이 집에 놀러 가는 건 어때? 좋아, 그럼 내가 술을 사갈게 난 안주 사갈게 난 안 들어갈게 난 안 들어갈게 그럼 2차로 클럽 가서 명훈이한테 부비부비하고 놀자 좋아 넌 우리만 믿고 따라와? 넌 우리만 믿고 따라와? 너네 옥상으로 따라와 안 되겠어 야, 따라와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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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쇼테끼야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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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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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한 명만 응 응 응 아... 이게 말이 돼? 뭐가? 곰탕에 곰이 안 들어 있었어? 하하하하 아니 남녀 사이엔 친구가 될 수 없대 정들면 연인 사이가 되는 거래 참 그럼 우리가 명훈이의 여친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 하하 명훈이 여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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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하하 미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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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들면 앉아있어 하하 하하 삼 야, 셀룰라이터 여기도 있네 얘들아, 축하해줘 나 처음 본 영화배우가 데이트 신청했어 그래서 나갔어? 그래서 나갔어? 정신 나갔어? 나갔지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이종석 아니, 우리가 첫 데이트일 때 내가 이렇게 어깨가 파인 옷을 입고 나왔거든? 그랬더니 날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 스타일 좋은데? 오, 스타일 죽이는데? 오, 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야, 그만... 야, 너 거울 보면서 울지? 거울... 너... 야... 어떻게 하나도 선정적이지가 않냐? 아...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엘리베이터 탔는데 삐 소리가 안 났어? 너 화물용 탁구나, 너 아니, 내가 길을 가다가 발목을 삐어서 못 일어나고 앉아있는데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내 옆에 딱 서는 거야 광지턱인 줄 알았나 보다 거기서 멋진 남자가 나오더니 나를 부축하며 뭐라고 하는지 알아? 타세요, 많이 아프시죠? 타세요, 많이 아프시죠? 타세요, 만삭이시죠? 타세요, 많이 아프시죠? 나 그거 봤어 뭐 뭐 서 있을 때 니 발가락 봤어 와 대박이야 그게 아니라 뉴스에서 치안 퇴치법을 알려줬는데 치안을 만났을 땐 무조건 큰 소리를 내서 주위에 알리는 게 중요하대 아우 그래도 무서워 명훈이 니가 지켜줘 지켜줘 나 사람 살려요 시보네 힘들면 일어나지 마 이거 핑크로 이따 뭐 먹을라 그러지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나한테 찝짝대잖아 개수떡 뿌리지마 개수떡 뿌리지마 개수떡 뿌리지마 너 저번에 우리 집에 컴퓨터 고쳐주러 왔을 때 혹시 집에 아빠나 오빠 없냐고 물어봤지? 없으면 뭐 뭐 뭐 뭐 뭐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아 얘네 집에서 호래비 냄새 나길래 남자 없이는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없는데 시보네 야 그리고 너네 집에 축구 양말이 왜 이렇게 많냐 야 그리고 너네 집에 축구 양말이 왜 이렇게 많냐 뭐 하니? 이리 돌아 왜 앉아 얘들아 축하해줘 나 외국 배우랑 섹시 화보 찍었어 우아 우아 우월 아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돈이 돼 아니 글쎄 내가 화보 촬영을 하다가 추워서 몸을 이렇게 응크렸더니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와우, 섹시걸! 와우, 스윗걸! 와우, 스미걸! 그럴 수 있지? 어이, 뭐야? 아...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자, 됐지?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 우리 아파트에 내가 맘에 들은 남자가 있는데 오늘 복도에서 딱 마주친 거야 근데 이 남자 나랑 마음이 통했는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당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당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당신,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네요 당신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네요 씁 아, 얘들아, 조금 있으면 개강이다 우리 대학생이었어? 개강하면 복학생 오빠들이 또 귀찮게 달라붙겠지?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저흰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흰 생각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얘네가 생각이 없어서 진짜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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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친구지?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퐁! 콧구멍에 바발들어갔어?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이렇게 크려면 얼마나 싸워야 되는 거야? 명훈이는 몰랐겠지만 사실 우리 셋 싸웠어 근데 화해하려고 얘들아 내가 니들보다 귀여워서 미안해 내가 섹시해서 미안해 내가 예뻐서 미안해 빵 터졌네 미안해 씻 시원해 오, 일어났어 오, 대박 오, 요즘 운동해? 대박, 대박 왜 앉아? 얘들아 축하해줘 나 영화배우랑 사귈 거 같아? 새끼쳐 새끼쳐 닥쳐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이서진 응 아니, 우리 같이 섬스 새끼를 찍을 때 오빠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라고 하길래 내가 어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 귀티난다 아, 귀엽다 아, 귀다 아, 귀, 아, 귀 씻 시원해 네 야, 머리 너무 이렇게 하긴다 나 진짜 머리 빠져 네, 네, 네 어, 이거 뭐하는 거야? 야, 너는 하지마 해버렸네 아,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다리가 꽈져? 그게 아니라 나 란젤리 모델이잖아 왕젤리? 란젤리 왕젤리 근데 내가 잔디밭에서 모델 친구들이랑 공 가지고 놀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예쁜 애들끼리 잘 논다 섹시한 애들끼리 잘 논다 코끼리 잘 논다 시 잘 논다 얘들아 우리가 처음 만난 게 10년 전이잖아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우리 20살이야? 30대 중반이야 맞아 근데 어떻게 만났지? 어떻게 만났지? 어쩌다 만났지 어떻게 만나긴 우리 전부 다 학교에서 유명했잖아 난 우리 학교 재간둥이 난 귀용둥이 난 사랑둥이 다리몽둥이를 몽둥이 어디 갔어 몽둥이 두 명 어디 갔어 두 명 삼켰어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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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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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아 어디 있을까? 뭐가 뭐가? 뭐가 됐든 네 뱃속에 있겠지 그게 아니라 내 미래의 남편 말이야 근데 인연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던데 혹시 명훈이가 내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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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빵? 씻 야 그렇게 힘들게 일어날 거면 못하러 앉았냐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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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생이었어? 세 족식 하는데 1, 6학번 오빠가 내 발 씻겨주니까 당장 그 발에서 손 떼! 하면서 화냈지? 왜 그런 거야? 이게 네 거야? 얘한테 관심 있어? 얘한테 관심 있어? 얘한테 무점 있어 야, 그 남자의 손이 띵띵 붓고 손 꿈이 다 없어졌다더라 손 꿈을 못 보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대 왜 안 줘 갑자기? 얘들아 축하해줘 나 영화배우 남친 생길 것 같아 좋은가봐 좋은가봐 병원가봐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강동원 아니, 같이 잔디밭에서 놀다가 내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뛰어갔더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 호감이군요 당신 호감이군요 당신 호감이군요 당신 호나우딩요 진짜 닮은 게 진짜 많다 역시 아, 뭐해 어우 야, 이 장면이 2017년도 최악의 장면으로 선정된다 아,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누웠다가 혼자 일어났어? 어우, 대박 그게 아니라 내 SNS 봤어? 나 벌써 100K야 살 많이 빠졌네 어디 아파? 어? 근데 SNS에서 만난 썸남이 나랑 처음으로 영상통화를 하는데 나를 보자마자 손을 이렇게 하트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얼굴 보고 싶어요 이따 만나요 얼굴 보고 싶어요 이따 만나요 얼굴 이따 만나요 얼굴 이따 만나요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실수한 것 같다 네 팔이 짧아서 좀 작게 표현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얘들아, 좀 있으면 우리 대학교 축제다 우리 대학생 아니라니까? 축제 때 우리 보려고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 엄청 오겠지? 신난다 신난다 신물난다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남자친구 만들자 찰흙으로 만들게? 나 섹시함으로 승부를 보겠어 난 천순함으로 승부를 보겠어 난 귀여움으로 승부를 보겠어 난 너네랑 승부를 보겠어 일로와, 나 귀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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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좀 화나는 College 이거 얏!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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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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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아 참 미스테리해 뭐가? 뭐가?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 그게 아니라 명훈이 넌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우리같이 완벽한 친구들을 둔 걸까? 나라를 구했나? 나라를 구했나? 나라 나라 좀 나라 시 시 시 시 오 일어났어 오 대박 시 시 야 너네 이렇게 도는 거 보니까 전생에 망나니였는데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나 탐내잖아 도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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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며칠 전에 부모님 여행 가셔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나보고 오라고 했지? 아무도 없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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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무도 없었어? 정말 아무도 없었어? 어 나도 없었어 시 우리집에 왔다 갔냐? 변기가 막혀있던데? 야 사람 불러서 통하려고 했는데 안 불러서 그만 사봤어 왜 앉아? 오 얘들아 축하해줘 나 소개팅한 영화배우랑 잘 될 거 같아 능력자 능력자 약 먹자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다니엘 해니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났나? 내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애교를 부리니깐 헤어질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또 만나요 시유 어게인 시유 어게인 시유 외계인 시 시유 유게인으로 할 걸 그랬나? 약간 그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아 이거 뭐하는 거야? 그래 이 부분에서 아빠가 딱 TV를 끄더라 아 이런 경험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누가 또 코에 돈 꽂았어? 그게 아니라 나 어제 완전 두근거렸잖아 두근 먹었다고? 두근거렸다고 근데 어제 썸남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남자 나의 밥먹는 모습 보더니 너무 사랑스러웠는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만 좀 예뻐져요 내가 불안해요 그만 좀 귀여워져요 내가 불안해요 그만 좀 먹어요 배가 불룩해요 야 뭐야 이거 이거 진짜였어? 나 그동안 분장인 줄 알았어 진짜였어? 쇳 얘들아 요즘 들어 우리 몸매가 한참 물올랐잖아 살이 올랐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섹시 화보 찍자 언제? 언제? 어째 근데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올까? 섹시해 보이게 머리를 내리자 섹시해 보이게 어깨를 내리자 코너 내리자? 이거 알겠지? 뭐냐? 뭐야? 또 반응이야? 이거 땅에 박혀있는 거야? 땅에 박혀있는 거야? 완벽한 사퇴근 파이블듬 이는 물에 파이블듬 숟가락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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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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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너가 대표로 얘기해 왜 그렇게 우울해? 가을 타? 가을 타? 고기 타? 그게 아니라 이제 가을인데 우린 다 솔로잖아 옆구리 시려 옆구리 시려 너네 싫어 용차 잘했어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나한테 흑심 품잖아 소름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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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며칠 전에 내가 딱 달라붙는 옷 입고 갔을 때 계속 입 벌리고 나 쳐다봤지? 속으로 무슨 생각한 거야? 너의 그 더럽고 추접한 생각을 말해 우와 얘 글래머네 우와 얘 글래머네 우와 얘 글러먹었네 민규야 글러먹었네는 뭐 먹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뜻이야? 알지? 아 왜 앉아? 얘들아 축하해줘 나 몸짱 남친 생길 것 같아? 입이 귀에 걸리겠다 입이 귀에 걸리겠다 소송 걸리겠다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줄리엔강 아니 우리 같이 섹시함으로 찍는데 내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 이쁜거 알아? 당신 이쁜거 알아? 당신 이쁜거 알아? 당신 이구하나? 시 이번에 내 담긴 했어 근데 닮긴 했어 근데 뭐야 야 아우 어후 야 오늘 우리 아버지 개코노션인데 야 지금 나가신다 야 지금 아,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누가 네 밥 빼서 먹었어? 그게 아니라, 나 얼마 전에 생파했거든. 근데 썸남이 내 코에다가 이 크림을 이렇게 묻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삐진 척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민경이 화났소? 우리 민경이 화났소? 우리 민경이 코 풀소? 야, 이구하나의 코 풀소의 동물의 왕국이냐, 여기? 내려놔, 내려놔. 얘들아, 우리 20살 된 기념으로 해외여행 가는 건 어때? 그럼 15년 전에 갔어야지. 아, 근데 해외 가면 또 외국 남자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추근덕거리겠지? 오, 큐티. 오, 큐티. 오, 더티. 그럼 해외 나가는 거니까 옷도 파격적으로 입자. 좋아. 난... 이게 공항 패션. 난... 이게 공항 패션? 난... 이제 공항 장애. 아, 저리가. 아, 저리가. 저, 저리가. 박힌 거야?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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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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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아, 참 길다 뭐가? 뭐가? 아침 먹고 점심 먹기까지? 아니, 연휴 아, 연휴? 여기 있어 추석 연휴 어 아, 우리 이번 명절에는 명훈이 차 타고 고향 내려가자 레츠 고어 레츠 고어 레츠 고어 레츠 고어 레츠 고어 아, 맞다, 민경아 너 그, 구애조 드라마 시즌2 여주인공개 때문에 구워줘 아냐? 나만 재밌네? 명훈이 너 혼날래? 아 아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나 올가매잖아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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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 너 저번에 내가 이렇게 깊게 파인옷 입고 왔을 때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신호 보냈지? 내가 내 몸을 뽐내겠다는데 왜 네가 단속해? 내 몸이 네 거야? 왜 그런 거야? 가슴 가리라고? 가슴 가리라고? 아니, 가슴에 털 있다고 야, 가슴이 털이 이렇게 삐져나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나 손인 줄 알았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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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축하해줘 나 래퍼 남친 생길 것 같아? 이러다 국수 먹겠네 이러다 국수 먹겠네 이러다 콩밥 먹겠네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지코 아니, 우리가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풀숲에 이렇게 숨었거든? 그런데 그 모습이 귀여웠는지 날 찾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귀여워, 으이구 사랑스러워, 으이구 징그러워, 벼멸구 아, 벼멸구는 진짜 미안하다 할망구라고 할 걸 그랬나? 야, 뭐야 아,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썸남이랑 길을 가다가 떡볶이를 나눠 먹고 있는데 아니, 나눠 먹은 거에서부터 거짓말 아니야?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겠다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줬더니 그 할머니가 썸남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자친구가 참 친절하네 여자친구가 참 상냥하네 여자친구가 참 우량하네 여긴 어머님이랑 비슷해 이제부터 아니, 서른다섯 번째 옛날 생각나? 우리 추석 때마다 명훈이 불러서 같이 놀았잖아 아, 생각난다 아, 기억난다 아, 진절머리 난다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씨름하자! 씨름하자! 아,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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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름 씨름 씨름하자!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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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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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아, 세상 어디에도 없겠지? 뭐가? 뭐가? 너만큼 먹는 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우정 말이야 우리 영원히 이 우정 변치 말자 변치 말자 변치 말자 변치 말자 명치 맞자 야, 씨름 씨름 명치 맞자 뭐야, 명치 맞자 명치가 없어 명치가 없어 명치가 없어 명훈이 너 혼날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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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나 연애 못하게 고춧가루 뿌리잖아 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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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저번에 술 먹고 남자랑 팔짱 끼고 갔는데 나랑 마주쳤지? 그때 왜 충격받은 얼굴로 쳐다봤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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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 났었어? 화가 났었어? 아, 얘 체포되고 있었어 남자한테 씨 야, 노상방뇨 좀 그만해라 집에 화장실 없냐? 어, 명치가 없어 얘들아, 축하해줘 나 봉준호 감독님이랑 영화 찍을 것 같아 오, 진짜? 오, 진짜? 아우, 진짜 아니 이, 오 classe선장에서 비를 맞으며 으아악! o mateix 이렇게 오여라는 연기를 펼쳤더니 봉 감독님은 나한테 뭘 하고 하는지 알아? 나민 씨 오, 케이크 나민 씨 오, 케이크 나민 씨 오, 케이크 나민 씨 오, 크크 씁 아, 근데 오 크라고 해서 미안하다 그냥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뭐해? 하지마 하지마 사람들 진짜 아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단추가 잠겼어? 그게 아니라 썸남이랑 같이 웨딩 카페 갔었거든 내가 새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수줍은 듯 다가갔더니 썸남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민경이 부끄부끄 우리 민경이 부끄부끄 우리 민경이 부끄부끄 콜라 줘? 줘 말어 줘? 얘들아 우리 초등학교 때 야영 갔던 거 기억나? 그게 10년 전인가? 25년 전 국민학생 때 우리 그때처럼 1박 2일로 캠핑 가자 텐트는 명훈이가 쳐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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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쳐줄래? 다른 건 각자 알아서 챙겨오자 난 배낭 난 침낭 난 주랭랑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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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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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진짜 모르겠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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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게 다 어디로 갔는지? 여기 있잖아 여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연예인 닮았다고 하잖아 맞아 난 설리 난 혜리 난 혜리 난 이효리 뭔 개소리 뭔 소리야 씻 너는 저기 저 덩어리 앉지마 얘들아 축하해줘 나 영화배우랑 아이스크림 광고 찍었어 어머나 어머나 미쳤나 누구냐구? 안 물어봤어 서강준 아니 내가 이렇게 섹시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촬영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미씨 문자하기 나미씨 전화하기 나미씨 개미할기 씻 씻 야 근데 넌 진짜 전생에 뭐였냐? 뭐해 너 뭐해 갑자기? 진짜 싫다 아 귀찮아 뭐가? 뭐가? 음식 씹는 거?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클로벌 찾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오길래 저 애인 있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왕 아까비 우왕 아까비 우왕 두꺼비 쓰읏 씨 왜 때려? 떼리는 거 없었잖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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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ni 휴대폰 푸사 바꿀까? 휴대폰 푸사 바꿀까? 휴대폰 푸사버릴까? 이거 이거? 명훈아? 명훈아?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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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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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셋 병원 갔다 왔어 그치 너네 이상하대지? 그게 아니라 피부과 근데 내 피부 나이가 18살이래 난 15살 난 16살 난 몇 살 야 너네 나이 뒤집어서야 되지? 어? 너 81살 넌 85살 너는 저기 뱃살 넌 풋살 너 축구 좋아하니까 너는 저기 굳은살 요대로 굳어버린거 같은데? 명훈이 너 혼날래? 어허허허허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몰래 나 좋아하잖아 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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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휴대폰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 얼굴 빨개졌지? 대체 날 뭐라고 저장한거야? 말해! 말해! 애기? 자기? 터키 아 아파 아파 손 무너 아 진짜야 앉지마 얘들아 축하해줘 나 탑 모델들이랑 화보 찍었어? 와 와 도나 와 아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포즈를 취하니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머 사귀고 싶다 어머 사랑스럽다 호모 사피엔스다 야 그래도 너 진화 많이 했다 너 그전에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였잖아 두단계 나 야 뭐하는거야? 아이 추지마 나 완전 깜놀했잖아 왜? 왜? 니가 먹은 음식값 보고? 이게 아니라 썸남이 나 몰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거야 나 완전 감동해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 남자 날 발견하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찾았다 울보 찾았다 울보 찾았다 잔만보 지분을 사람들도 많이 공감하나봐 내가 이거 언젠간 써먹을 것 같아서 내가 계속 가지고 다녔어 사람들 선물로 줘야지 얘들아 남자들은 가을 탄다고 그러잖아 우리 명훈이도 외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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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지 여기서 파격제안 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여자친구 돼줄게 나랑 단둘이 영화 보러 갈까? 나랑 단둘이 놀이공원 갈까? 나랑 단둘이 드라이버 할까? 이것들을 그냥 깔까? 나랑 단둘이 드디어 부스만 처리한다 이만 어머 나랑 단둘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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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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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아 지긋지긋해 배고픈 거? 아니 남자들 말이야 우리의 어떤 매력 때문에 남자들이 벌떼처럼 꼬이는 걸까? 날렵한 옆태? 숨막히는 뒤태? 각태잇 너는 저기 아롱사태 집에 가위 없어 왜 앉아 왜 때려 얘들아 축하해줘 나 드라마 찍었어? 아니 내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섹시점을 찍었거든 그랬더니 거기 있던 스태프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 귀엽다 오 이쁘다 오 달수다 오 똑같이 생겼어 야 왜 찍어 이거 찍는 거 약속이 없었잖아 왜 아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바지가 안 터졌어? 아니 썸남이 나 몰래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한 거야 내가 너무 기뻐서 저 멀리 있는 썸남을 향해 막 뛰어가서 확 안겼더니 이 남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민경아 나 너한테 미친 거 같아 민경아 나 너한테 미친 거 같아 민경아 민경아 나 차에 치인 거 같아 그러니까 달려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살짝 멈춰줘 민경아 안 이뻐 아 심심하다 우리 명훈이 데리고 놀러 가자 오늘은 어디 가지? 오늘은 어디 가지? 오늘은 여기까지 아 좋은데 생각났다 명훈이 데리고 찜질방 가야지 안 돼 명훈이 데리고 노래방 가야지 안 돼 명훈이 데리고 내 방 가야지 안 돼 너네 데리고 깜빵 가야지 아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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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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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나 봐 시식 코너? 아니 남자들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거기 있는 남자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시하는지 알아? 와우 세뇨리따 와우 세뇨리따 와우 눈베리 있다 내가 도와줄게 고맙지?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나만 보면 침 흘리잖아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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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시스루 입고 강남대로 활보해 나 마주쳤지? 그때 너 내 옷차림 보더니 이러면서 뭐라고 했어? 말해! 와우 섹시 섹시 와우 섹시 섹시 와우 택시 택시 아우 택시 시시 시원해 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너 싫어 너 싫어 여기가 또 미안해 어? 눈 또 내리 있다 얘들아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살찌개? 아니 애교 썸남이 나한테 짓궂은 장난을 치길래 내가 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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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장난이야 바보 장난이야 바보 장난 아니다 밥샵 근데 어두울 때 보면 진짜 비슷하긴 해 그지? 너 싫다고 얘들아 좀 있으면 명훈이 스무 번째 생일이잖아 서른아홉 번째 우리 명훈이 몰래 깜짝 생일 파티 해주는 거 어때? 그레이트 그레이트 왜 그레이트? 어 선물은 어떤 게 좋을까? 명훈이 옷에 우리 사진 박자 아아 명훈이 얼굴에 우리 입술 박자 아아 뭐 뭐 너네 머리 박자 야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머리 박아 왜 이렇게 안 꺾어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번엔 쇼테끼야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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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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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어 숨 막혀 목걸이 풀러 하하하하 아니 우리들 말이야 우린 항상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잖아 하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너희들은 알아? 그럼 난 피부가 좋아 난 몸매가 좋아 난 속이 안 좋아 아니 너 속이 너무 안 좋아 쉿 어? 야, 너 나 잡고 일어날 거면 안지를 말아야 얘들아, 축하해줘 나 발리에서 섹시 화보 찍었어? 열일하네? 열일하네? 열이 나네? 아니, 내가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포즈를 취했더니 거기 있던 스태프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 인어다! 오, 인어다! 오, 징어다 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마 넌 진짜 하지마 아, 불쌍해 니 입에 들어간 산낙지? 아니, 남자들 말이야 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자꾸 나한테 추파를 던지잖아 내가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갔는데 야, 몸매 유지하려면 뷔페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반했는지 남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운동하는 모습이 보석 같아요 보석 같아요 마동석 같아요 고마워 머리 깎는데 머리가 다 잊은 퍼러져 얘들아,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남자친구는 없고 속상하다 그럼 명훈이가 남친? 막 이래 명훈이가 남친? 막 이래 너네 미친? 왜 이래 그럼 우리 남친 명훈이랑 커플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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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하자?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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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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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응 아 문 벗길 못 나가겠어 문에 꼈어? 아니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 어 우리 위험한이 생기면 명훈이한테 텔레파시 보내자 도와줘 텔레파시 도와줘 텔레파시 도와줘 텔레파시 도와줘요 경찰 아저씨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나 좋아했잖아 개막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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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군대 면회 갔을 때 고참들이 나 보고서는 너한테 귓속말했더니 너 얼굴 빨개지더라?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말해! 미모가 특출라네? 미모가 특출라네? 미모가 특전사네? 치... 군면회... 그러게 군대에 면회를 온대 위에 군복을 입고 와 비올래요 너 손 무거워 진짜 버럭게... 왜 앉아 갑자기 얘들아 축하해줘 나 우두환이랑 드라마 찍었어? 이야 이야 이야! 아니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었거든? 근데 거기 있던 스태프들이 우두환한테 나 어떠냐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남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완전 좋지 완전 좋지 완전 넙치 진짜 근데 닮은 게 진짜 많다 야 하지마 이런 거 경찰 아이씨! 얘들아 이 소리 들려? 살찌는 소리? 아니 내 심장끼는 소리 어제 썸남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춥다고 했더니 백허그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민경씨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민경씨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민경씨 손이 닿질 않아요 나 진짜 솔직히 연기로 안 닿는 척 하려고 했거든? 조용 진짜 안 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얘들아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다 같이 온천 여행 가는 거 어때? 와 생각만 해도 상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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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쾌하다 그럼 이왕 가는 거 일본으로 온천 여행 가자 좋아 명훈이 데리고 한국 뜨자 한국 뜨자 한판 뜨자 안 되겠다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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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친구지? 아니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응 아 너무 춥다 패딩 입었잖아 아 아니구나 아니 마음이 춥다고 우린 전부 다 애인이 없잖아 명훈이 너도 없지? 그럼 우리가 명훈이 따뜻하게 해주자 그럼 내가 명훈이 목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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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초리 이리 와 안돼 맞을게 에이 너 패딩 입었지 너 명훈이 너 혼날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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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틈만 나면 나한테 고백하려 하잖아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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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얘가 데리러 오라 그래서 포장마차로 갔더니 글쎄 얘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나를 붙잡고 뭐라는 줄 알아? 좋아해요 아주머니 좋아해요 아주머니 주문이요 아주머니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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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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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라 어떤 왜 앉아? 얘들아 축하해줘 나 패션쇼 초대받았어 어디? 밀라노? 밀라노? 와이라노 아니 내가 런웨이를 걷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트를 날렸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 귀엽당 오 이쁘당 오 랑우탄 오 랑우탄 아이 춤추지마 너 이 회촌이 뭐 분명 뭔가 있어 먹을 거 없어 아니 내가 자주 가는 깔페 알바 말이야 내가 커피를 응?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남자 자꾸 나 쳐다보면서 웃는 거야 대체 무슨 마음인 걸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 너 좋아하는 거래 너 사랑하는 거래 너 흰수염고래 따라하네 아 인강 씀 너도 쇼 너도 부정화엌 못하겠지? 얘들아 요즘 날씨도 추워 actu니는데 우리 명운이 데리고 클럽 가서 핫하게 노는건 어때?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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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래졸래 그럼 남자들 다 넘어오게 섹시하게 하고 와 난 머리 좀 풀어야겠다 난 단추 좀 풀어야겠다 난 몸 좀 풀어야겠다 너네 안 되겠다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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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친구지? 한 명만 얘기해 둘 중에 뭐가 좋을까? 어차피 둘 다 먹을 거잖아 아니 우리한테 어울리는 남자 스타일 말이야 섹시한 남자가 어울릴까? 귀여운 남자가 어울릴까? 난 명훈이 같은 귀염댕이 귀염댕이 머리끄댕이 이번엔 보여줄까? 명훈이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내 입술을 탐내잖아 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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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내가 이렇게 눈 뭉쳐서 너한테 앙 던졌더니 너 갑자기 날 벽에 확 밀치고 뭐라고 속삭였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말해! 눈 감아 가만히 있어 눈 감아 가만히 있어? 눈 깔아 가만 안 둬 눈 깔아 가만 안 둬 눈에다가 개똥을 넣어? 왜 이래? 얘들아 축하해줘 나 박서준이랑 사귈 거 같아? 한참 좋을 때네 한참 좋을 때네 한참 잘못됐네 아니 내가 통금 시간이 저녁 6시잖아 그래서 집에 들어간다고 일어났더니 그 남자 날 백허그하며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잡았다 꼼짝마 잡았다 꼼짝마 잡았다 꼼짝마 웬만한 거 다 갖다 붙여도 닮았어요 야 뭐하냐? 에이 어 이런 날이 다 있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아니 내가 클럽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근데 갑자기 잘생긴 남자가 다가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기요 불금 같이 보내요 저기요 불금 같이 보내요 저기요 불금 같아 보여요 씨 이 그림 되게 안 좋다 진짜 우리 명훈이 머리 많이 길었네 우리 다 같이 미용실 가줄까? 가주자 가주자 그럼 관두자 그럼 우리 명훈이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 샤기 컷? 댄디 컷? 어퍼컷? 정답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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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우리 친구지? 친구지 친구지 아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아, 때가 됐다 벌써 야식 먹어? 아니, 결혼 말이야 계란말이야? 결혼 그러고 보니까 너도 결혼할 때가 됐구나 넌 어떤 여자가 신부였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너의 신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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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감? 있는지 시몬에 있자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나랑 사귄다고 소문내고 다니잖아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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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겨울 내가 너 군대 면회 갔을 때 짧은 미니스커트에 망사 스타킹 신고 갔는데 고참들이 너한테 귓속 말했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네 얼굴이 빨개진 거야? 빨리 말해! 와, 쟤 여신이야? 와, 쟤 여신이야? 와, 쟤 정신이야? 와, 쟤 정신이야? 아, 왜 이렇게 세게 해? 왜? 얘들아 축하해줘 나 오나미의 요가교실 찍었어? 그러고 보니 너 몸매 죽인다 몸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아니, 내가 촬영할 때 이렇게 이렇게 고양이 자세를 취했더니 거기 있던 촬영 감독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우, 겸둥이 아우, 겸둥이 아우, 겸둥이 아우, 곱둥이 안 이뻐 아,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남자친구는 없고 외롭다 이럴 바엔 그냥 명훈이랑 썸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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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탈까? 정명훈, 나의 사랑의 총알을 받아라! 나의 사랑의 총알을 받아라! 나의 사랑의 총알을 받아라! 나의 주먹을 받아라! 아, 주먹밥 아니야!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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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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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명만 얘기해라 좀 아... 응 응 응 아, 빨리 가야겠다 집에 밥 해놨어? 아니, 시집 말이야 나 오래하는 시집 못가면 명훈이랑 결혼할 거야 신랑 정명훈! 어떤 결혼식이 좋아? 야외 결혼식? 주례없는 결혼식? 신부없는 결혼식? 신부는 어휴, 야, 여기 잡고 일어나지마 아퍼 얘들아, 축하해줘 어, 나 방탄소년단이랑 앨범 냈어? 어, 굿캠이네 굿캠이네 귿캠이네 아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안무 연습을 하니까 거기 있던 멤버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와, 저 각선미 봐 우와, 저 각선미 봐 우와, 저 각선미 봐 우와, 저 각선미 봐 씨 왜 때려? 때리는 거 약속이 없었잖아 없어, 없어 먹을 거 없어 얘들아, 내 별명이 밥인 건 알지? 공기밥이? 아니, 인형 밥이 내가 썸남이랑 마트에 장고를 갔거든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인형 같았는지 갑자기 백허그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사랑해, 가만히 있어 사랑해, 가만히 있어 사랑해, 가만히 있어 사랑 가만히 여기 있어 어휴, 미안, 두 가만히구나 사랑해, 가만히 있어 아프 진짜 안 예뻐 어우, 얘들아 벌써 2017년도도 다 갔네 다 갔네? 다 갔네? 너네도 가라, 이제 그럼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명훈이랑 하고 싶었던 거 해보는 건 어때? 난 뽀뽀하기 난 안아보기 난 연애하기 난 이종격투기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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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린 친구지?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아 궁금해 붕어빵에 붕어가 왜 없는지? 아니 어제 우리 셋이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명동거리로 활보 입거든 근데 주변을 자꾸 수긍거리는 거야 대체 뭐라고 한 걸까? 와 여신이다 와 여신이다 와우 개망신이다 도와줄게요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네 집에서 자꾸 날 며느리치고 하잖아 요 놈 봐라 요 놈 봐라 요 놈 봐라 저번에 내가 너네 어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흐뭇해 하면서 너한테 뭐라고 했지? 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네 얼굴이 빨개지면서 맞아요 했던 거야? 빨리 말해 아가씨가 상냥하네 아가씨가 상냥하네 아가씨가 상냥하네 아저씨가 상남자네 근데 너 왜 평소에 군복을 입고 다니는 거야? 어? 얘들아 축하해줘 나 미인대에 1등 했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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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 아니 내가 울컥해서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얘기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완전 연예인 같았어 완전 연예인 같았어 완전 원시인 같았어 아 세게 하지마 뭐야 아 재밌었다 멧돼지 사냥? 아니 썸남이랑 같이 숨바꼭질 했거든 내가 이렇게 숨어 있었더니 나를 발견하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가만 여기있네 가만 여기있네 가마솥 여기있네 시 시 시 시 야 어차피 가마솥이랑 비슷하잖아 안에 밥 들어있는 거 똑같잖아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 우리 다 같이 캐럴 부르자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모두 잡아먹었겠지 명훈아 너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지? 넌 우리의 산타니까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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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꺼져 내가 끝나 눈에 바르고 안걸려 한참 한참 메시 또 하루살이 먹었다고? 아니 나이마디야 한 살 더 먹었더니 너네 얼굴이 더 예뻐진 것 같다? 너네 얼굴이 더 귀여워진 것 같다? 너네 몸매가 더 섹시해진 것 같다? 너네 상태가 더 심해진 것 같다? 아유 이게 너 한 살 더 먹어서 서른여덟이라며 그럴 수 있어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나한테 죽은거리잖아 에라이 에라이 저번에 내가 술 취해서 너한테 명훈아 라면 먹고 갈래? 라고 했더니 너 얼굴 빨개지면서 나한테 뭐라고 속삭였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하지마 가슴이 떨린다 하지마 가슴이 떨린다 하지마 강냉이 털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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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계야? 오우 미인계야? 오우 골계야? 아 얘 왜 이렇게 세게 할까 얘가? 아 아 야 올해에는 춤추 에헤이 참 올해는 좀 춤추 좀 난 도대체 못하는게 뭘까? 끼니 거르기? 아니 아 혼자서 발톱깎기? 아니 나 요즘에 폴댄스 배우거든 야 그걸 굳이 뽑아왔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우와 바비 인형이다 우와 바비 인형이다 우와 바비큐다 씨 씨 이번에 야 그걸 한 다리도 못 써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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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들아 나 너무 행복하다 너희와 올해도 함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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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아 올해는 더 귀여워져라 멋있어져라 잘생겨져라 꺼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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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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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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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밥 먹으러 가 아니, 남자들 말이야 항상 우리 껍데기만 보고 좋아하잖아 돼지 껍데기? 안 되겠어 우리 폭탄 선언하자 남자들, 이제 우리 혼자 살 거다 남자들, 이제 우리 혼자 살 거다 남자들, 이제 우리 혼자 살 거다 남자들, 이제 우리 살았다 아, 너무 신난다 아, 고맙다, 진짜 내 밥 살게 아, 너무 신난다 명훈이 나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이제 대놓고 나 좋아하잖아 이 화상 이 화상 이 화상? 저번에 내가 딱 달라붙는 원피스 입고 너네 집 가서 명훈아, 내 몸매 어때? 라고 했더니 너 얼굴 시뻘개지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넌 나의 피너스 넌 나의 피너스 넌 나한테 뒤져스 얘들아 축하해줘 나 대구 사과 아가씨 대회 1등 했어? 어, 그러고 보니 얼굴이 사과 같네 얼굴이 사과 같네 얼굴이 훅 같네 아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과를 먹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 좋다, 이쁘다 야, 좋다, 이쁘다 야, 낙타 입 크다 아유, 야, 하지마 왜 안 먹나 했다 아, 드디어 땄다 감 땄어? 야, 그거 까치밥이야 아니 아, 너 까치도 먹지 그게 아니라 나 이번에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땄다고 아, 그래? 내가 수강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더니 밖에서 지켜보던 썸남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민경아, 너밖에 안 보여 민경아, 너밖에 안 보여 민경아, 배밖에 안 보여 지워네 어디 팔이 뒤로 넘어간다 근데 뭐야 에이 얘들아, 오늘이 최강한팔에 어우, 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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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라 근데 그거 알아? 의외로 남자가 여자보다 추위를 많이 탄대 명훈아 그러고싶다 안녕하세요 다르다 우아 가 GL4 마라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명훈아 명훈아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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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명만 얘기하면 안 되냐? 응 응 응 응 아 진짜 많이 먹었다 그래도 또 먹을 거잖아 아니 나이 말이야 벌써 21살이라니 이제 몸매 관리 좀 해야 돼 우리 다 같이 피트니스 클럽 다니자 좋아 난 볼륨 업 난 힙 업 셧 업 셧 업 셧 업 셧 업 셧 업 그래 넌 진짜 다녀야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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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이 너 혼날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이제 대놓고 뽀뽀하려고 개수작부리잖아 이런 짐승 이런 짐승 이런 짐승 하하하하 저번에 내가 취해서 명훈아 나 집에 가기 싫어 했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날 벽에 확 밀치고 뭐라고 했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심장아 뛰지마 설렌다 심장아 뛰지마 설렌다 내 눈에 띄지마 죽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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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현정아 너 진짜 살 많이 빠졌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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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축하해줘 나 대형 기획사에 길거리 캐스팅 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는 눈 있네 보는 눈이 있네 놀고 있네 하하하하 아니 내가 거리에서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지나가던 캐스팅 디렉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런데 모델 맞죠? 그런데 모델 맞죠? 그랜드 마더 맞죠? 할머니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하나 잡았다 돼지 잡았어? 예 아니 남자 말이야 썸남이랑 같이 스키장 같거든 근데 둘이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으니까 이 남자 나를 다독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민경 씨, 나 좀 봐요 민경 씨, 나 좀 봐요 민경 씨, 나 좁아요 누가 세게 잡는 거야, 잡는 거야? 너야? 안 이뻐 얘들아, 우리 명훈이랑 같이 겨울바다 가기로 했잖아 근데 겨울바다는 썸남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데 그럼 명훈이가 내 썸남? 내 썸남? 내 썸남? 나 화남 그럼 우리 어느 바다로 갈까?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 이걸 확 들이받아, 그냥? 명훈아, 명훈아, 명훈아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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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집에 쌀 떨어졌어? 아니, 남자들 말이야 남자들이 꼬여도 너무 꼬이잖아 아무래도 이 점 때문인 것 같아 맞아, 내가 봤을 때 완전 매력점이야 내가 봤을 때 완전 섹시점이야 내가 봤을 때 완전 빵점이야 아, 맞다 너도 빵점이야 명훈이, 나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호시탐탐 내 몸을 탐내잖아 이런 늑대 이런 늑대 이런 늑대 저번에 내가 명훈아, 나 술 고파 술 한 잔 사줘 이랬더니 날 어두운 데로 끌고 가서는 뭐라고 했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너 가지고 싶어 너 가지고 싶어 너 뒤지고 싶어? 쉿 앞으로, 어? 호소리하지 마 얘들아 축하해줘 나 사극 드라마 비운의 왕비로 캐스팅 됐어 시청률 50% 가자 50% 가자 병원 가자 아니, 내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자객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씬을 찍고 있는데 지나가던 일본 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난 이상 가와이 난 이상 가와이 난 이상 가와이 가오나씨 쉬이이잇 쉬이 아니 사랑에 빠진 적 말이야 내가 썸남한테 나 잡아봐라 하고 이렇게 막 뛰었더니 이 남자 이 모습에 반했는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해맑다 저 미소 해맑다 저 미소 저 황소 황소 잡았다네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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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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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명훈이는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날 구속하려 하잖아 이런 진상 이런 진상 이런 진상 내가 얘 테스트 해보려고 얘 친구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끼 부렸더니 질투가 났는지 화가 찬뜩 나서는 날 확 붙잡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당장 나가자 당장 나가자 당장 나가 죽어 야 근데 너 진짜 날씬하다 근데 안 이뻐 진심이야 얘들아 축하해줘 나 태국에서 하정우랑 비키니 화보 찍고 왔어 아니 촬영이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기 그냥 너무 아쉬워서 내가 나미는 물놀이 하고 싶어요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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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교를 부렸더니 글쎄 하정우 이 남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기야 물놀이 가자 아기야 물놀이 가자 아기야 물러가라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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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개그맨 시험 볼 때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1등 했다며 어떻게 된 일이야? 이야 이 개그우먼 중에 제일 무거워 아 아 드디어 됐다 110키로? 아니 대학생 말이야 내가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책을 보고 있는데 집으로 있던 남자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는지 알아? 우와 우리 학교 섹시 아이콘이다 우와 우리과 청순 아이콘이다 우와 1박 2일 데프콘이다 시원해 되게 비슷했나봐 사람도 많지 않네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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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겨울이라 그러지만 너무 추운거 같애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명훈아 그냥 니가 나랑 사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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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그러지 말고 우리 명훈이 확 꼬셔버릴까? 확 꼬셔버릴까? 확 꼬셔버릴까? 확 까 버릴까? 아하하하 야이 야이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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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아? 명훈아? 우린 친구지? 친구지? 한 명만 얘기하면 안 되냐? 응 아 진짜 싫다 입이 한계인 거? 아니 남자들 시선 말이야 우리가 어쩌다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나가면 너는 다 달라붙잖아 지나가던 남자들이 우리한테서 눈을 못 띄잖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다리가 잘 빠졌네 몸매가 잘 빠졌네 웃기고 잘 빠졌네 어 연기라 아 민경이 미안해 헷갈렸어 왜 앉는 거야 갑자기 안 앉다가 명훈이는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선을 넘잖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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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같이 술 마실 때 내가 명훈아 넌 요즘 고민 없어? 하아 이랬더니 너 나한테 뭐라고 속삭였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너 욕심나 나 맘먹었어 너 욕심나 나 맘먹었어 너 꼬랑내나 양말 먹었어? 야 근데 너 가까이서 보니까 화장 진짜 잘 됐다 근데 안 이뻐 야 근데 너 가까이서 보니까 화장 진짜 잘 됐다 나 헐리우드 갔다 왔어 왜 갔어? 왜 갔어? 왜 왔어? 영화 미팅 때문에 미팅이 끝나고 밤에 클럽에서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거기에 헐리우드 제작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헤이 파리타 헤이 파리타 헤이 파리타 헤이 파리다 헤이 파리 헤이 파리 헤이 파리 아이고 참 에이 무대 나무로 만들었어 아 통했다 통했어 통 통 아니 아니 텔레파시 말이야 내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옆에 잘생긴 외국인 남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텔레파시 보냈더니 이 남자가 내 허리를 싹 감싸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샀어요 튜브? 시 이번에 어디서 샀어요 전신 튜브? 어디서 샀어요 전신 튜브? 어디서 샀어요 전신 튜브? 어디서 샀어요 전신 튜브? 얘들아 이제 동계올림픽도 개막했는데 우리 평창에 스키 타러 가는 거 어때? 좋아 스키 좋아 스키 싫어 이 새끼야 어 근데 방에 하나밖에 없대 어떡하지? 어쩔 수 없이 명훈이랑 한 방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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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스키 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봐봐 돼지껍데기? 아니 우리 해외 가서 태닝하고 왔거든 우리 셋이서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 탁 나가는 순간 거기 또 외국인 남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지마! 가! 야 민경아 날도 많이 따뜻해 이러는데 패딩 벗어 아니구나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얘가 자꾸 날 애인처럼 다루잖아 꺼져 꺼져 저번에 내가 외로워서 술 먹고 아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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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었더니 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한테 뭐라고 속삭였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그만해 뚝 그만해 뚝 그만해 뚝 빼기 깨버리기 전에 오지마 가! 아 드디어 받았다 한옷 세트? 아니 썸남한테 고백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 나도 널 좋아해 했더니 갑자기 나를 백허그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그럼 통한 건가? 그럼 통한 건가? 그럼 통인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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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사람들은 각자 한 가지씩 매력이 있대 음 우리 명훈이는 귀여움이 매력? 음 음 음 음 음 야 인마 난 머릿결이 매력 포인트 난 피부가 매력 포인트 난 몸매가 매력 포인트 난 니들 조인트 일로와 조인트 음 음 음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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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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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명만 얘기해 응 응 응 어 마음이 무겁다 몸도 무겁잖아 아니 봄도 오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도 없고 도대체 어떤 남자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까? 명훈이 같은 섹시남? 짐승남? 매력남? 승질남 야이 시 시 일어내 야 너 앞으로 일어날 때 무릎 잡지마 진짜 아파서 그래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나한테 집착하잖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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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같이 클럽 갔을 때 내가 모르는 잠자랑 같이 호호호 이렇게 춤추니까 너 질투가 바짝 나서 나한테 뭐라고 했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너 지금 썸타냐? 너 지금 썸타냐? 너 지금 작도타냐? 시 시 시 시보네 시 야 현자가 내가 이렇게 실론을 뜨고 너를 이렇게 희미하게 봤는데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얘들아 축하해줘 나 해외에서 영화 찍고 왔어 멋지네 멋지네 뻥치네 내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수천 명의 팬들이 날 향해 환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팬서비스로 해줬더니 거기에 있던 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와 탑스타다 와 탑스타다 와 랍스타다 와 탑스타다 왜 그래? 아우 야 사람들이 싫어해 진짜로 우리 참 좋았는데 돼지우리? 아니 나 외국인 썸남 말이야 그 사람 만나러 영국 갔다 왔거든 근데 보자마자 막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서 감췄거든 그랬더니 이 남자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헤이, 돈 크라이 헤이, 돈 크라이 헤이, 돈 스파이크? 스테이크?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넷이서 술 한잔 하는 건 어때? 어디서 만날까? 신사역? 강남역? 싫어요 난 영훈이랑 러브샷 해야지 러브샷 헤드샷 헤드샷 싫었더라 싫었더라 네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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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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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응 응 응 아, 너무 좋다 배부른가봐 아니, 우리 셋이서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갔는데, 아니 글쎄 신분증 검사를 하는 거야 대체 얼마나 어리게? 대체 얼마나 어리게 본 거야? 고딩? 중딩? 초딩? 헤딩? 응 씨 아, 머리에는 살이 없구나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내 남자친구인 척 하잖아 도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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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내가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나갔을 때 너 나한테 옷 덮어주면서 뭐라고 속삭였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다리 가리고 있어 다리 가리고 있어 다 가리고 있어 오, 이쁘다 시보네 쇼테끼야 쇼미모에라 버릅돈 얘들아 축하해줘 나 박서준이랑 비밀연애 중이야 박서준? 너 비결이 뭐야? 너 비결이 뭐야? 너 뭐야? 내가 촬영 중에 몰래 이렇게 애정 표현을 했더니 그 남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 완전 귀여워 오, 완전 사랑스러워 오, 완전 망둥어 씻 시보네 쇼테끼야 쇼미모에 아니, 뭐 진짜 아 날 잡았나 봐 돼지 잡았다고? 아니 연하남이 나한테 고백하려고 날 잡았다고 둘이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누나 얼마나 지나야 너라고 불러? 얼마나 지나야 너라고 불러? 얼마나 먹어야 배불러? 씻 시보네 왜 머리 다 빠져 얼마나 먹어야 배불러?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사진 찍자 자, 여기 봐 하나 둘 셋 SNS에도 올려야지 샵 럽스타그램 샵 사랑과 우정 사이 명훈아 너도 올려 너도 올려 너도 올려 가드 올려 하lands 아하하하 multik 으 News 휘 레스토랑 cek ond trouvé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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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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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얘기할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그치? 너 100kg 넘지? 110kg지? 사실 너 몰래 우리 3대3 미팅 갔다 왔거든 우린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을 뿐인데 이 남자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매력 넘치네? 애교 넘치네? 어우 빡치네? 야 민경아 날도 따뜻해졌는데 패딩 벗어라 맨날 패딩 입니? 명훈이 너 혼날래? 왜 울어? 왜 울어? 얘가 자꾸 선을 넘잖아 변태 변태 저번에 내가 너한테 명훈아 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라고 했더니 너 나한테 뭐라고 속삭였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나 그러면 놀러 간다? 나 그러면 놀러 간다? 너 그러다 골로 간다? 시... 시원해 어? 현정이 너 오늘 틴트 발랐네? 안 이뻐 어? 아... 얘들아 축하해줘 나 소지 삽이랑 사귈 거 같아? 오, 나미 먹미 내가 주말에 클럽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거기 있던 소지섭이 나한테 반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친해지죠? 친해지죠? 침팬치죠? 왜 이렇게 세게 해? 아이고, 참 와, 크다 드디어 왔다 홈쇼핑에서 산 갈비 세트? 아니, 나에게도 봄이 왔다고 유학 갔던 썸남이 돌아왔거든 내가 너무 반가워서 썸남한테 안기며 활짝 웃었더니 이 남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전히 살이 미소, 여전히 살이 미소 여전히 살이 만소 안 이뻐 아, 아무리 생각해도 명훈이 같은 남자는 없는 것 같아 명훈아 하트 뿅, 하트 뿅, 하트 뿅 사라져라 뿅 명훈이 너도 우리 중에 네 스타일 한 명 골라봐 한 명만 된다 한 명만 된다 한 명만 된다 한 눈만 팬다 한 명만 된다 한 명만 된다 이쁜다 한 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